첫 타자 출류는 굉장히 좋습니다. 유익한 선수는 오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하위타 선수는 뭔가 터져주면 굉장히 좋겠네요. 그리고 7번 타자 정윤 선수의 타선. 정윤 선수의 쌍둥이가 얼마 전에 100위를 넘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피곤하긴 했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기록 보기 전까지는 그렇답니다. 시즌 2할 2푼 6위의 타자 정윤입니다. sei 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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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s mã置기 contemporaneously. 어? 어? 모다 어? 개발한 피곤해 그 어? 이제 야구상에서도 행복한 남자 정윤이 됩니다. 정윤! 당구, 당구! 판대, 판대. 판대 여기까지. 아이들의 100일을 맞은 날. 이런 또 아름다운 안타가 나오네. 계속해요. 완전 어떻게 못 받았는데. 하우이 타스는 찬스를 만듭니다. 무사 조절은 일요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하우이 타스는 점수를 낸다. 그리고 유일한의 컨디션이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요. 지난번 경기가 우리는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점수를 뽑아도 뽑아도 진짜 끝이 없이 뽑아내야 됩니다. 8번 타자 최수현 선수로 찬스가 갑니다. 여기 버트죠. 버트. 완벽한 버트가 필요합니다. 최수현입니다. 50. 지금 3루수와 1루수는 장디지역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펀트 대비. 펀트야, 펀트야. 2, 3루수 대비가 다 무는 거. 그거 주의가 있으면 안 돼. 1, 2루수, 1루수 괜찮아, 괜찮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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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갔어, 나갔어. 1, 2, 3루수. 2, 3루수. 안 돼, 안 돼. 안 돼. 2, 3루수. 잡고 1루. 잡고 1루. 1루에서 다가 도망가 잡아냈고 그 사이 주자들은 모두 한 베이스씩 경험이다. 1, 2, 3루수. 최선의 완벽한 이 생범트. 좋아, 좋아. 나이스 버트, 나이스 버트. 100점짜리, 100점짜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버트. 이제 주자 3루 위로. 득점권 2명의 주자가 됐습니다. 너무나. 본인 역할 경쟁이 잘한 만큼 여기서는 김문호가 역할을 해 줘야죠. 오늘 시즌 김문호 선수가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득점권에서 17타수무 안타입니다. 17번의 찬스에 단 한 번도 안타를 못 뽑아냈어요. 첫 안타가 이 상황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발 좀 싫어하자. 야, 장난치지 마라 이제 진짜야. 진짜야. 야, 내가 차가 주는 것도 한데 오고 있다, 이제. 편하게 가자. 이제 언제까지 김문호 선수는 송민정 씨한테 기대겠습니까? 여기서 해야 됩니다, 이제. 아니, 여기서 이제 한 방만 만약에 안타를 만든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봐. 여기서, 여기서. 여기만. 처구 멀리 갑니다. 지켜보고 있는 김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팍 나가야 되는데. 타만이 있어요. 네, 골 안 돼. 맞아. 시작. 아, 코틀됐어요. 아, 파울입니다. 아! 아, 2번. 아, 무릉! 진짜 웃자면 좋노, 임마. 가야 돼, 가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스포이 왜요?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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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이니까? 아니, 아빠. 그런데 여기서 기습반전은 본인만 사는 거지. 정성훈이 스타트를 못해요. 지금 기습이기 때문에. 짜면 좋노, 저. 우리 문호. 제발 이기 봐라. 오! 몸 쪽 들어왔습니다. 이게 또 하필 몸 쪽에서 꺾여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대처가 안 되죠, 사실. 야, 이 공은 자카 작전에서 정말 까다로운데요. 그렇죠, 그렇죠. 4대2인데 이게 완벽했어요. 네, 그렇죠. 아, 그렇지! 슬라임 쳐야 돼. 아니, 쳐야 돼. 바깥으로 가야 돼. 몸 쪽에서 부판으로 빨려야 되는 변화구. 5개, 김으로. 야, 왜 하러 쳐, 왜 하러, 왜 하러! 가만히 쳐야 돼, 가만히. 잠깐만, 김으로야. 마차다. 김으로! 김으로! 박아보자, 박아 봐, 박아 봐! 김으로! 김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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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